안녕하세요 아트알 입니다. 오늘의 이모티콘은 여기 보세요 하는 낸도에요. 얼굴부터 그려주시구요 타원으로 옆에다가 손을 그려줍니다. 뒷다리는 반원과 긴 타원을 그려서 완성해 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도 완성해야 되겠죠? 긴 타원을 이번에도 그려줍니다. 꼬리까지 그리구요 표정을 그려줍니다. 음...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.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구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음... 여기 보세요 하는 낸도의 모습이에요.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면 좋겠죠? 볼터치 까지 해주고요 이번에는 젤리발 까지 완성해 줍니다.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구요. 아리였습니다